앞으로 역점적으로 관리할 처벌 대상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명령을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입안하는 행위. 둘째, 확진자가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허위 진술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셋째, 자가격리 중 이탈에서 지역감염 확산의 위험과 사회적 불안을 이야기하는 행위. 넷째는 고의로 가짜뉴스를 퍼뜨려 사회 불안과 혼란을 이야기하는 행위. 마지막으로 기타 지역사회 감염 예방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처벌 대상 행위를 범했을 경우 처벌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벌 조치의 엄정성, 율간성, 신속성 확보 등을 위해서 가칭 코로나19 시민보호 엄정처벌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벌 기준을 구체화하고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이혼회를 가동해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다만 입안 사항이 명백해서 이혼회에 상정하지 않아도 될 사안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해당 부서에서 즉각 고발할 것입니다. 이혼회는 행정부시장을 이혼장으로 하고 경찰, 법률과 감염병관리지원단 관련 행정공무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오늘 현재 우리시에서 고발한 건수는 총 46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긴급생계비, 긴급재난지원금, 각종 세금감면, 공공요금과 임대료 인하,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등 각종 혜택을 이런 입안자에 대해서는 배제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오늘 발표한 일벌백개 조치가 보는 시각에 따라 지나치게 무겁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는 강주 공동체의 안전과 150만 강주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8월 31일 14시 기준 광주광역시 발생현황, 코로나19 발생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일요일 날 9명 확진되고 오늘 아직까지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총 누적 확진자 374명입니다. 중증환자는 전남대 1명, 조선대 1명으로 2명이고 나머지는 경증환자입니다. 검사 현황은 12만 6,285건 진행하고 양성 374건이며 197건 검사 진행 중입니다. 병상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남대 조선대병원이 국가격리병상인데 지금 15병상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2병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좀 있으신데요.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남대학교에 중증 1명, 조선대학교에 중증 1명이 있는데요. 또 전남에서 중증환자들 각각 3명이 입원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8명이 중증환자가 전남대 조선대에 있고요. 나머지는 중등증으로 분류된 분이 지금 두 대학병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중증환자 병상이 너무 꽉 차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양 대학병원의 감염내과 선생님들께서 환자에 대한 평가들을 통해서 중등증을 보고 있는 빅고을 전남대병원이나 또는 강진 또 생치센터로도 소송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중증환자 보유 병상에 대해서는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다시 재조정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전담병원에 대해서는 빅고을 전담병원 89병상, 순천의 20, 강진의 40, 군산의 10병상 중에 지금 빅고을 전남대병원에는 61명이 입원해 있고 순천에는 우리 광주환자 2명, 강진의료원에는 35명, 군산의료원에 8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지금 어제부터 나주 한정 KPS 인재개발원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쪽으로는 입소하지 않았고 천안에 보낸 환자 26명은 그대로 생활치료센터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로나19 관련 주요 카테고리별 대응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8월 30일에 발생한 한찐자는 주로 광화문 집회 관련이 4명, 동광주 타크클럽 관련이 2명, 성림 침례교회 관련이 1명, 성북구 확진자에 대한 접촉자 1명이고 1명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림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1명이 추가돼서 총 39명이 확진자가 되고 있고요. 8.15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 직접 참가자는 어제 광화문 집회 확진된 4명까지 포함해서 2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광주 타크클럽도 2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관련자 15명입니다. 사전 질문지에 주신 것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공의 등 의사 파업으로 교수들이 현장 투입되는 상황과 관련해서 현재 전남대 조선대병원과 빅골병원 등에 있어서 코로나 대응 상황은 어떠한지 파업 지속 시 향후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모르셨습니다. 지금 저희 광주시에 수련병원이 전남대 조선대 그리고 두 개의 기독병원, 보은병원, 수련병원이 있는데요. 업무 중단 비율은 92% 정도입니다. 92% 전공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코로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전남대 조선대의 경우는 교수님들이 다 업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업무의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대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는데 확인 결과 처벌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관련해서 저희가 코로나 진료에 대해서는 양 대학에서는 주로 국가음악병상을 담당하고 17병상이 운영되는데 그 병상은 원래부터 감염내과 전문의 선생님들, 교수님들께서 관리를 해오셨고 또 감염관리팀이 있습니다. 양 대학에는. 그 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 환자들이 입원하고 나서, 퇴원하고 나서는 지금 병상을 채우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문제없이 교수님들이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빅골 전남대병원은 거기도 전공의가 없기 때문에 검체 채취하는 데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습니다만 교수님께서 그걸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주시가 의료진 부족 호소 봉사단 참여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여쭈셨습니다. 저희가 8월 29일 토요일 날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료지원단에 대한 모집 공고를 개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58명이 신청한 상태이고 저희들이 모집 기간이 지나면 또 필요한 인력에 따라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북구 양산동 일가족 확진자 관련해서 강화문 집회 확진 일가족이 어떠한 경위로 차례로 확진을 받게 됐는지 구체적인 순수와 관계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363번이 가장 먼저 발견이 됐습니다. 이 363번은 저희가 강화문 집회 관련해서 명단 중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기지국에 확인된 명단 171명 중에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63번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전화를 했거든요. 해서 검사를 받으시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분이 직접 받지 않고 엄마가 주로 전화를 받아서 우리는 상관이 없다, 가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또 받지 않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GPS 명단을 확보된 이 명단을 포함해서 지난번에 26명을 경찰청에 의뢰를 할 때 경찰청에 구체적으로 의뢰를 했고 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 우리 시의 전화 또 문자 통보 이후로도 또 저희들이 문자들을 보냈거든요. 그 문자 통보 결과 8월 25일에 1차 검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미결정으로 양성 확정을 받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8월 28일에 재검사를 했습니다. 그 검사 결과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 363번이 양성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나머지 가족들은 밀접 접촉자로 구분이 돼서 4명이 8월 30일에 검사를 받아서 다시 양성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8월 15일 집회 참석 이후에 동선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동선이 여러 다중이용시설을 가고 있는 경우에는 지금 하나씩 동선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공개 확인이 된 동선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들 가족이 교회 예배에 참석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진술상으로는 예배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GPS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예배를 보는데 가족 예배를 집에서 가족 예배만 본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함께 간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족끼리만 간 건지를 물으셨습니다. 여기 광화문 집회는 진술에 의하면 무등 경기장에서 함께 가족이 버스를 타고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광화문 집회를 버스 타고 모집을 해서 간 그 명단, 그 명단 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1명의 GPS 명단에서는 그 첫 번째 파기인데 363번만이 저희 명단에 통보되었습니다. 양산동 일가족 광화문 참석 거짓말 고발 등의 조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시장님께서도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또 저희들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광화문을 다녀오는 사람들 검사를 하도록 여러 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즉시 받지 않았고 첫 번째 363번이 광화문 다녀온 걸로 검사를 받을 때조차도 그때 같이 다녀왔음에도 한 명만 검사를 하도록 했고 나머지는 접촉자로 분류된 다음에야 지금 검사를 받은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고발 조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질문입니다. 광주 지역 깜깜이 환자가 몇 명이고 비율은 얼마이며 각각의 연번을 물으셨습니다. 감옥 18월 12일 이후에 감염면 불명으로 나온 것은 16건입니다. 9.85%에 해당이 됩니다. 구체적인 연번은 저희가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불러드려야 될까요? 번호를 불러달라고 했으니까 217번, 240번, 258, 259, 268, 283, 248, 285, 287, 292, 286, 281, 288, 346, 353, 366 여기가 지금 굴명으로 분류된 환자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2차로 준비되고 있는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이 건은 중앙정부에서 지금 코로나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결정할 사안으로서 아직까지는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결정을 보고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 이후 교회에 갈... 아, 이거 또 하나요. 또 추가 질문이 또 있네요. 현재 병상 현황과 포화도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병상 추가 확보 관련해 전남북과 논의 진행사항을 여쭈셨는데요. 병상 현황은 아까 방금 먼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국가격리 지정병상에 대한 설명도 이미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병상 추가는 전담병원 부분은 전남 지역에서 강진의료원에 대해서 좀 추가로 더 늘릴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한 100병상 정도로 더 추가 늘릴 준비하고 있고 생활치료센터는 저희가 나주 KPS 이외에도 그거는 오늘부터 추가 환자 후송을 할 예정인데 광주 자체의 생활치료센터도 좀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전남병원에 대한 것은 전라남도, 전라북도하고 함께 논의를 하고 있는데 생활치료센터는 전라북도하고는 구체적 논의를 한 바는 없습니다. 두 번째, 강화문 집회 참가자에 대한 파악과 검사 동료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대안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강화문 집회 참가자 파악은 사실은 저희가 모집책으로 불렸었던 그 목사와 목사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받은 명단, 또 GPS로 받은 명단 이외에는 지금 현재 다른 루트로 확진된 사람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식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오늘 가족들이 광화문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갔다고 했는데 우리가 기존에 확보했던 명단에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어떤 돈을 내고 갔다, 버스를 타고 갔기 때문에 또 다른 모집책이 없는지를 저희들이 또 면밀히 더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아직도 연락이 잘 안 되고 거부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공동 대응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늘 일가족 5명에 대해서 직업적으로 대인 접촉이 많지는 않는지 유미한 정보 직업이나 직장 등등을 공개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애초에 저희가 동선이 오늘 확진이 되었으면 이틀 전에 동선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8월 15일에 집회를 참석했기 때문에 15일 이후에도 시민들이 함께 공유해야 될 동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되는 즉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